저희... 어... 썸디캅 알고있고요 컵쿵캅 알고있고요 폭락쿵 알고있고요 낙낙쭙쭙 알고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같이 새로 배운 말이 있어요 어떤거에요? 어... 별명? 어떤거에요 마이툰 마찔커 뭐야? 마이툰 마찔커 정확한 발음을 어떻게 부르세요? 마이툰 마찔커 마이툰 마찔커 마이툰 마찔커 이 말을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말이에요 누가 말하는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수고자 지금 foto también 이제 수고자 수고자 그럼 다시. 그. 저도. 너. 이렇게 깨끗하게 뒤쪽이 innoc deep 아 . . . statistics Мне 정말 근데 이 분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게 어디에요? 어 쨔어 어 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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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는 다른 거 지옥이도ules 모르게 이진 않겠다는 거 아직 지 big long нить 어... 어... 이리 와... 그리고 어떻게... 글자... 그렇다.. 그.. 그.. 하니.. 우리.. 하니.. 하니.. 야, 야, 곤룡이 뭐였나? 어, 뭐, 어, 야 다시 말 좀 해주세요 캠평은 오늘 이 자리에서 팬분들이 알려주시는 단어로 어, 그거야, 아사의 쇼이버, 아사의 번호야 오케이 범죄선, 곤리에 한국어는 바로 중 어, 캠평이 약간 너무 어려워서 소개한 말이 있어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는 말이 태국어로 뭔가요? 그리고, 혹시 내가 말해? 저게 제가 말한가요? 어, 그거는 한국인가요? 어... 이라고 말해서, 한국인가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그 ... 내가. 응 저희도 다른 사람가요? 저희도 다른 사람가요? 응 아 하유 난 난 난 오... 이Um구인 박상조 행운 맘킹정 혼대중이니까 상도심이니까 incorporating 어 정말 있습니다 미카 미카? 어 일단 보여드리려 너무 하겠습니다 왈과 사이준 인간에. 인간에. 350. 아 대. 예. 아님께서 알게 되었는지 알아요? 아. 모르겠는데. 그런데 워낙 안 나? 아. 랩니. 랩니라. 랩니라. 마지막으로. ими까. 여러분이 정말lé. 일단 태국 팬분들이 저희 무대를 4년만에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4년만에 멋진 무대를 들고 왔잖아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